아, dies. 왜 모르겠는데? 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? 사랑하러 벗어나. 아, 고맙다, 야. 와우, 좋았다, 야. 이거 봐. 나가봐, 야. 소연이가 좋다. 친구들, 저 긍정자이신데. 저 긍정자이신데. 어. 어, 버스인데? 아, 아직 다 나왔나. 진짜, 진짜. 야, 여기가. 한 번씩 맞아라. 한 번에 테레가 있어요. 아. 이게 너무 좋아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되게 미쳤거든. ㅎㅎㅎㅎ ㅎㅎㅎㅎ ㅎㅎ 그럼, 도망 올라갈까? 뭐, 그래? 왜 그래? 좀 천천히 올라갈까, 그러면? 이거 배꼽이 더 cartoons? 야, 치워, 치워 하는 거 아니야? 네. 너무 복잡해. 응. 힘들어. 힘들어? 힘들어? 응. 힘들어. 힘들어. 아. 가팔. 아. 다팔. 아. 지금요. 가만하면 안 힘들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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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더 올라갈까? 아니면 돌까 일로 그냥? 왠지 이쪽은 전망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로 볼까? 올라가는 일체꽃 있는 거야? 가볼까 한번? 그까진 검색 안 했는데 진짜 하네 사장님 중간에 나와? 와우 가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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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님